롤이의 노래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것들 다 가지고 오셨죠? 네! 가지고 오셨어요 다들? 멋진 플랜카드 만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는 이 장면이 드라마의 첫 회와 4회 내용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만 이줘게 해주시고 노래 부를 때 노래 만들어주시면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미나미 시내우에서 미나미 역할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저는 미나미 시내우에서 황태경 역할을 맡은 장면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미 시내우에서 미나미 시내우에서 황태경 역할을 맡은 장면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혁 역할을 맡은 장면새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계세요. 와주소성 덕파들이고 이 시행이신 분들이에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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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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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